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내 및 국외에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용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권의 이해할 수 없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 파괴 정책을 보면서 문득문득 떠올리게 되는 불안감과 생각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산업이라도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아는 것일까. 지난 70년 동안 한국인들의 핏담 흘려서 만들어낸 것이 주요 산업의 생태인 것을 저 양반들은 아는 것일까. 그렇게 안다면 그칠게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저는 제 자신에게 아주 자주 던집니다. 시문의 기사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더더욱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원자력 산업 정책입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로 결성된 국가안보보좌관실과 국가경제위원회가 참여하는 핵연료 워킹그룹 영어로 nfwg가 최근에 미국의 원자력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지난 날 공동 작성된 원자력 경쟁력 회복 보고서는 몇 가지의 또렷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고서는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현실을 방치했으면 안 된다는 미국의 판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은 원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도에 쓰리 마일 원전 사고 이후에 34년간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돼서 원자력 산업이 고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게 됩니다. 1950년부터 1980대 사이에 세계 원전 절반을 도맡아 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결국 2018년에 캐나다의 자산운용 사이에 팔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동안 원전 폐쇄 정책을 밟으면서 상당한 부분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텀바구니를 바로 러시아와 중국이 공략하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차근차근 접수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 보고서는 붕괴 직전엔 미국의 원자력 산업의 전 분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되고 또 특히 미국의 수출입원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원전 수출에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세계 원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원전 건설이나 운용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맡아 하는 일은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일입니다. 두 나라 모두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 산업과 원전 산업의 운용과 같은 그러나 아주 복잡하고 아주 중요하고 위험스럽게 한 그런 활동을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세계에 얼마나 위험한 일을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권의 원전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탈원전 정책은 7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힘들어 개척해온 중요한 산업의 기반을 와해시켜온 정책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책을 실시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와 근거를 찾아내기가 스스로도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5월 19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부는 최소한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 재개로 원자력 기술 생태계의 명벽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다음 정부에서라도 정책을 다시 검토해서 원자력 산업의 재개를 꾀할 토대 정도는 남겨둬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참 앳글런 호소를 문장으로 다 보니까 차분한 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산업 정책은 물론이고 여타 산업 정책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두 가지의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산업을 와해시키거나 해체시키는 정책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과거의 단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산업 생태계는 한 번 붕괴되고 나면 다시 재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또한 모든 부분을 과거의 단절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산업 생태계의 보존과 그리고 육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문정부의 핵심 브레인들이 다시 한 번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축적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과거의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산업을 와해시키거나 붕괴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문재인 정부가 활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